독서실 독서실에 간다고 엄마한테 돈 받고 피시방에서 게임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엄마가 바로 앞에 계시네 하나 엄마 모습 보고 위기를 넘게 거짓말을 생각해 시험 공부 다 했어요 과장의 거짓 30분 하다 나왔어요 축소의 거짓 인강 듣고 공부했어요 왜곡의 거짓 다른 애가 나한테 맡겼어요 날주의 거짓 4대 거짓말과는 과장의 거짓 죽은 축소의 거짓 얘는 왜곡의 거짓 나는 아주 왜 거짓 이렇게 4대 거짓말과 죽을 날 잘 외워둬야 하지 독서실에 간다고 엄마한테 돈 받고 피시방에서 게임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엄마가 바로 앞에 계시네 하나 엄마 모습 보고 위기를 넘게 거짓말을 생각해 시험 공부 다 했어요 과장의 거짓 30분 하다 나왔어요 축소의 거짓 인강 듣고 공부했어요 왜곡의 거짓 다른 애가 나한테 맡겼어요 날주의 거짓 4대 거짓말과는 과장의 거짓 죽은 축소의 거짓 얘는 왜곡의 거짓 나는 아주 왜 거짓 이렇게 4대 거짓말과 죽을 날 잘 외워둬야 하지 독서실에 간다고 엄마한테 돈 받고 피시방에서 게임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엄마가 바로 앞에 계시네 하나 엄마 모습 보고 위기를 넘게 거짓말을 생각해 시험 공부 다 했어요 과장의 거짓 30분 하다 나왔어요 축소의 거짓 인강 듣고 공부했어요 왜곡의 거짓 다른 애가 나한테 맡겼어요 날주의 거짓 4대 거짓말과는 과장의 거짓 죽은 축소의 거짓 얘는 왜곡의 거짓 나는 아주 왜 거짓 이렇게 4대 거짓말과 죽을 날 잘 외워둬야 하지 그렇게 잘못된 상황을 참고 싶게 하는 게 아무리 이낙은 게시 2대거짓말을 하시라고 나한테 스케치 1대거짓말을 하시라고 2대거짓말을 하시라고 생각이 들어요